저는 입 올렸습니다. 갈바이보를 뭘 못 했냐면 혁수가 진짜 리얼 혁수인지 아니 무성에 나왔을 때 왜 달라요? 그거 달라. 그러니까 거기 갈바이보가 그러니까 사지선단 거야, 나는. 한쪽은 왜? 찍은 사실 제일 무서운 애였고 사과하세요! 사과하세요! 그다음에 혁수가 방송 보든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. 왜냐면 너랑 멘트가 달라요. 리얼 혁수와 연예인 혁수는 지금 리얼로 간 거 아닌가? 아니야, 아니야. 그래서 공격적인 걸 내가 범이라고 착각했더구만. 내가 완전 시계속적이야! 카톡 대화 내용 봐봐. 혁수 정말 따뜻하며. 아, 이 대답들이 다 다르구나. 그래도 재성이 형이죠, 크크크. 엄마, 속지마 다른 가짜들에게. 둘 다 못 골라. 당연히 광 못 보기죠. 둘 다 안 보고 살란다, 이 형. 그래도 엄마님 봐야지. 의미가 없잖아요, 크크크크. 이야, 머리 진짜 잘 썼네. 이 사람들 가치 있나? 혁수는 이가 너무 냄새나게 문자를 보냈단 말이지. 순간이동, 초능력을 얻어서 우리 재성이 엉아 줄 거야. 헤헤. 우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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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투잖아. 범이 맨날 쥐잡이하고, 떡방에서. 난 그 결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. 이 바보야. 이 바보야지. 쓰레기 씨 물어 그랬어. 아, 덩이에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너무 재밌어, 너무 재밌어. 고생하셨습니다.